이번에는 아주 귀한 가수님을 모셨습니다 SBS 우리 가수님의 막구요를 불러주신 김지민 가수님 이분은요 들꼬양이 멤버였고요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가수분입니다 김지민 가수님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다 좋아 정말 신대나 기쁠 때라도 항상 내 손잡아 니가 좋다 아 흑 쉑 에 깍두 끈 Television 아 나이가 되더라도 사라사라 사라가자 미누나 사라가자 사라사라 사라가자 시간 가는 네가 참 좋다 좋아 정말 어쩌라도 네가 참 좋다 좋아 정말 세계나 기분을 내봐도 항상 내 손에 맞은 네가 참 좋다 세상이 히힛도 가라앉고 인생상의 베드로라도 사라사라 사라가자 미누나 사라가자 미누나 사라가자 운동을 강 enam고 내 실현하고 simple이야 나 네가 참소냐 simple이야 나 네가 참상사냐 주차 주차